한국국토정보공사 MTA 결성한대 이제 악재해서 조국을 해방시키겠다며 언제요? 앞으로 일주일이 일주일안에 리용성 보관짓단다 알갔소? 네 저 공구들 찾아서 미리미리 기름칠 좀 해드리기 아저씨 다투리는 분명히 뒀는데 저는 총은 있는데요 총알이 이사갈때 없어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설계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안가의 전기를 끊고 3분 안에 2층 침실을 들어가 리용성을 제거하고 나오나 금고받지? 100억? 우린 무조건 돈만 노립니다 당일 16시 리용성을 처단하러 뒤갔나 최 부장이 3분이면 2분 20초에 무조건 끊어야돼 난 무조건 살아야돼 니들이 우린 왜 죽인 뭐인가? 내 가족이 잘못되면 남이건 북이건 다 죽여버리가사 도 echoes 한마디 ata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has been